가을을 알리는 절기 처서에 맞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정체전선이 발달했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도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동부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의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출근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로 퍼붓는 곳이 있겠는데요. 평화로와 중산간도로 지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3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제주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순간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남부지역 2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서부지역은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북부지역 32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29도, 서부지역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섬지역도 흐린 가운데 벼락을 동반해서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원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작겠는데요. 일단 이번 비는 내일까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